연휴의 마지막 밤이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어린 시절의 향수로 가득한 내 고향, 내 동네 다같이 모여 술래잡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던 골목이 이제는 두 명 서 있기도 답답한 좁은 골목으로 낭떠러지처럼 가팔랐던 집 앞 오르막길이 이제는 특별할 것 없는 완만한 경사로로 여기는 그대로인데 저는 언제 이렇게 훌쩍 커버린 것일까요? 재개발 그대로이기에 반가운 제 고향도 이제 훌쩍 커버리려나 봅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수밤가곡 다섯 번째 음악 슈만의 타향에서입니다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나요? IF 아멘 아멘 아멘